자 또 시작해보죠. 이번 시간에는 435페이지 용도변경을 보겠는데요. 이 용도변경은 함재가 꼭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정리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435페에 보면 9개의 시설금표가 있죠. 그리고 조금 전에 공부했던 25개 용도 분류가 있는데요. 이 25개 용도 건축물 용도를 공부했는데 그 건축물의 내장은 위험성 정도 위험성 정도를 평가해가지고 어느정도 유사한 것들을 추려서 다시 9가지로 분류를 해서 묶어놓고 있습니다. 이걸 무리군자에 써가지고 시설금 그래요. 그래서 29개 용도를 다시 위험성 정도를 평가해서 어느정도 같은 것들을 같은 시설금으로 묶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9가지 시설금과 그 용도를 짝측해서 일단 정리를 해두셔야 용도변경에 대하여 문제가 나오면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이 표를 애호하야만이 문제를 풀 수 있고 이 표를 애호지 못하게 되면 용도변경은 포기해야 됩니다. 문제 나오면 맞출 수가 없다 이거죠. 참고로. 그래서 그 용도변경이 나오게 되면 맞춰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꼭 이 표를 애호해야 된다는 것. 그래 애호할 때 일단 여러 번 좀 써보시고 좀 약자로 애호하두는 게 좋아요. 애호하두는 게 먼저 자동차 관련 시설금 있죠. 그때 자동차 관련 시설금은 자동차 관련 시설 하나 있죠. 그런데 산업 등 시설금은 여러 가지 있죠. 운소 시설부터 장례 시설까지. 그 다음에 전기통신 시설금에는 두 가지가 있고요. 이걸 좀 짝측해서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 먼저 9개 시설금에서 위에 1번부터 9번까지 짝 있는데 위에 있으면 위상에서 상위 시설금을 하고 밑으로 가면 갈수록 밑에 있으니까 아래 하에서 하위 시설금을 하겠는데요. 상위 시설금에 위치하고 있으면 그만큼 그 시설에 내지하고 있는 위험성의 정도는 크다. 밑으로 하위 시설금을 내려갈수록 위험성의 정도는 더 적어진다. 같은 시설금에 속하고 있는 것들은 위험성의 정도와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고. 그래 이때 9개의 시설금을 순서도로 일단 머릿속에 입력을 해야 돼요. 이걸 두 문자 따서 정리를 해볼까요? 자 같이 갑니다. 자, 산, 전, 문, 연, 교, 근, 주, 그 이렇게 딱 머릿속에 따서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자산, 전문, 연, 교, 근, 주, 그 자산, 전문, 연, 교, 근, 주, 그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해보시면 익숙해질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시설금에 속하는 같은 시설금에 해당하는 용도들을 좀 짝책해서 기억해야 되겠는데요. 자동차 관련 시설금을 할 때 자에 딱 동그랍치고 옆에 자동차 관련 시설금을 할 때 자 동그랍치고. 그래서 자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산업 등 시설금에는 바로 산자가 있죠. 산 거기다 동그랍치고. 운, 창 동그랍치고. 공, 위, 공장할 때 공, 위협물 저장 및 미처리 시설할 때 위, 운수 시설할 때 운, 동그랍이, 창고 시설할 때 창에서 운창, 공, 위. 그 다음에 밑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할 때 자, 묘일 관련 시설할 때 묘, 장례 시설할 때 창에서 산, 운창, 공, 위, 자, 묘, 장 이렇게 좀 암기하십시오. 그 다음에 전, 방, 발 이렇게 문, 문, 종, 이, 간 이렇게 영, 판, 운수, 영, 판, 운수, 다중생활할 때 다 영, 판, 운수, 다. 그 다음에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는요 의료실을 있고 교육연구실인데 그때 교육연구실을 먼저 끌고 와서 교교운수수 이렇게 교교운수수야 이렇게 교교운수수야 이렇게 근린생활시설군에는 제1종 근린생활설, 2종 근린생활설 있죠. 다만 2종 근린생활설 중 다중생활설은 제외된다. 제2종 근린생활설 중 다중생활설만 저 위에 아까 영업시설군으로 올려쳐놨죠. 제2종 근린생활설 중 다중생활설은 영업시설군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주거업무 시설군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뜻해 주, 그래서 주, 업무, 교, 군 이렇게 좀 기억하시고 그, 동, 그, 동 이렇게 이걸 달달달해 놓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밑에 있는 하위 시설군을 2로 올라가면서 용도병을 하고 싶다. 그때는 미리 용도병 허가 신청서 내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용도병을 할 수 있고 상위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밑에 하위 시설군을 내려가면서 용도병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바로 신고만 해도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병을 한다. 그때는 위험성 정도가 같은 것들이니까 용도병을 할 때 허가도 필요 없다. 용도병을 신고도 할 필요 없다. 다만 건축물 대장상 기지상을 이번에 변경한 용도로 변경해서 기지해달라고 신청하면 된다. 건축물 대장 기지상 변경 신청만 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이 표를 좀 해둬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로 3번에 용도변경 이게 계속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올해 또 함재가 나옵니다. 용도변경이란 건축물의 사용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그 용도의 건축 기준에 맞게 해야 한다. 예컨대 판매 시설을 숙박 시설을 용도에 맞게 건축물 용도변경해야 된다 그 말이죠. 2번 위험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구분 따라 바로 관할 특별자치장 그따 줄 거에요.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다. 거기서 알아둘 것은 이 다섯 명에 따 미칠 거 봐요. 특별자치시장부터 구청장까지. 얘네들이 용도변경을 하게 될 때 허가 신고를 처리하는 행정관청이다. 이렇게 좀 알아주십시오. 그래 여러분이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게 될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 건이다. 그때 그 건축물이 서울특별시에 있다. 육대광역시에 있다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가서 허가 신고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구청장한테 간다. 이렇게 하시고 팔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 남북도, 경상남북도, 잘라남북도는 도사한테 가는 게 아니고 도, 산하에 있는 시군의 시장, 군수한테 간다. 세종특별자치장, 제주도는 특별자치 도사한테 가서 허가 받을 거 받고 신고할 거, 신고한다. 그래서 용도변경의 건은 누가 처리해주는 관청이 되냐. 다섯 명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3번의 기억을 한번 볼까요? 같은 시설군 안에서, 같은 시설군 아까 했죠? 예컨대 그 2번 볼까요? 박스. 산업 등 시설군에 해당하는, 같은 시설군에 해당하는 것은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비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설, 묘제 관련설, 장례설 있잖아요. 이것들이 같은 시설군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이렇게 같은 시설군에 해당하는 바로 운수시설을 만약 창고시설로 변경을 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허가도 신고도 할 필요 없어요. 다만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건축물 대장을 기재보완하고 있는 그 건축물 소재지, 특별사시장, 특별자도사, 시장수 구청장에게 건축물 대장, 기재대용의 변경을 해주세요라고 신청해야 된다는 것. 3번의 기억이 그거죠. 그런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환의 용도 변경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말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대용을 변경 신청을 할 필요도 없다 그 말입니다. 허가도 신고도 필요 없고 건축물 대장의 기재대용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필요도 없다. 어떤 거냐. 바로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A. 같은 호의 소관은 같은 호라고 해서 아까 건축물 용도 분류가 1호부터 29호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단독택에 해당시 1호에 있었죠. 1호에 해당하는 단독택은 4가지에 있었죠.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우택 공간이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같은 호의 같은 용도에 해당하는 그런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다중주택을 다가우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다. 그때는 같은 호에 대해서 건축물 상환의 용도 변경이니까 그때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상의 변경 신청을 할 필요도 없어. 허가도 신고도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란 P로 보시면 1종 근린생활술이 있고요. 2종 근린생활술인데 아까 그거 같은 근린생활술 시사군에 해당했었죠. 같은 시사군에 해당하고 있지만 그 1종과 2종 간의 변경 시에는 용도 변경을 하게 될 때 허가도 필요 없고 신고도 필요 없고 건축물 대장상 기재 내용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필요도 없다. 여기까지 봐주시면 돼요. 동그라미 4번 적어민의 용도 변경을 하게 될 때 이렇게 올라가면서 상위 시사군으로 용도 변경한다. 그때는 허가받다고 그랬죠. 상위 시사군에 해당하는 그 것을 허위 시사군으로 내려가면서 용도 변경할 때는 신고해라고 그랬죠. 이렇게 허가 및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닥면제학계가 100조금트 이상이고 대수선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 사용승인에 관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 규정을 전용한다. 그래서 허가 및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닥면제학계가 100조금트 이상이고 대수선 공사가 수반된 경우는 다 공사 끝나고 나서 사용할 때 사용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다만 허가 및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제학계가 500조금부터 미만이고 대수선 공사를 수반된 경우는 사용승인에 관한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허가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 변경하는 부분은 바닥면제학계가 500조금트 이상이면 대수선 공사가 수반됐든 안됐든 사용할 때는 사용승인 받아야 됩니다. 5번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아까 허가 대상은 어떨 때 허가받아요. 상위 시선으로 오른차선으로 바로 용도 변경할 때 허가받아라 그랬죠. 위험성이 적은 것을 위험성이 높은 걸로 용도 변경할 때는 안전성이 중요하니까 규제 강화차 허가받아라 그랬어요.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닥면제학계가 500조금부터 이상의 용도 변경은 설계부터 규제합니다. 아무리에게 맡겨서 설계하지 말고 유 자격자인 건축사에게 맡겨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물의 설계 규정을 존여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자세한 설명도 깨뜨놨죠.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닥면제학계가 500조금부터 이상의 용도 변경 설계에 관해서는 건축사가 용도 변경 설계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6번 복수용도의 인정도 가능합니다. 건축시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를 하여 건축신고를 용도 변경하고자 신고 건축물 대장기대용을 변경시증을 할 수 있다. 이게 있다가 중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의 건축물인데 1층은 제1종 근린생활설 2층은 제2종 근린생활설 3층은 주택을 넣겠다. 이렇게 용도가 다 다르잖아요. 건축물 용도가. 이걸 하나의 건축물을 넣었다.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용도를 집어넣는 것을 복수용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복수용도로 하겠다라고 건축할 때 건축화를 신청할 수도 있고 또 신고대상 신고도 할 수도 있고 또 용도 변경을 할 때도 하나의 건축물을 넣어가지고 용도 변경을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이렇게 복수용도가 인정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이런 경우 그 6번의 셋째를 보면 허가권자는 신청한 복수용도가 이 법은 건축법이죠. 또 관계법령에서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복수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복수용도는 같은 호위 같은 시설군 내에서 허용할 수 있구나. 다만 허가권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힘을 거쳐서 다른 시설군의 용도 간에 복수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 아까 9가지 시설군이 있었는데 같은 시설군에 해당하는 복수용도를 허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같은 시설군에 해당하지 않는데 복수용도를 해달라고 한다. 그럴 때는 허가권자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내주지 말고 복수용도를 허용하지 말고 지방건축위원회의 힘을 거치라 이렇게 하고 있죠. 지방건축위원회의 힘을 거쳐서 다른 시설군의 용도 간에 복수용도를 허용할 수 있거나 여기까지만 봐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쭉 정리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 한번 볼까요?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할 때 적용하자 해서 두고 있는 게 9개의 시설군이 있었죠. 그리고 그에 따른 29개의 용도 이게 적치가 되어 있었죠. 29가지 용도 중 위험성이 같은 것들을 줄여서 무리를 찾아놨다. 이걸 같은 시설군이라 한다. 그 시설군은 9가지가 있다. 9가지 있죠. 그래 그 9가지가 쭉 있었는데 9가지 두 문자 따서 자산 전문 영교 근주 그 이렇게 있죠. 9가지 자산 전문 영교 근주 그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 시설군 전기통시설군 문화 및 집회설군 영업 등 시설군 그 다음에 교육복지설군 근린생활설군 주거업무세군 그 밖의 시설군 쭉 이렇게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시설군 해당하는 자자 그랬고 산 운창 공의 자묘장 그랬죠. 그 다음에 전방발 문문 종이 간 그랬죠. 영 파는 수 다중생활설 2종 근생 그 다음에 교 교 의 노 수 야 그랬죠. 그 다음에 근린생활설군의 1종 2종 근린생활설을 썼는데요. 그냥 근근 1종 2종 할 때 1, 2 다만 다중생활설은 제일 아까 했죠. 그래 근근 1, 2 주거 업무 시설군은 단독 공동 주택할 때 주가 있었죠. 주주 업무 교정 군사 시설였죠. 교 군 교 군 교 군 교 군 교 군 그 밖의 시설군에는 그 동 동물 식물 동물 및 그 식물 환설이 있었죠. 야 이렇게 해서 이 표를 뭘 했다 넣어야만이 용도 변경이 나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밑으로 가면 갈수록 하위 시설군 2로 올라가면 어디서 상위 시설군 그랬죠. 그래 하위 시설군 쪽으로 내려가면서 영등한다 그러면 하가가 아니라 신고하면 된다 그랬죠. 위험성이 적은 것인데 위험성은 그쪽으로 영등한다 그러면 기적 강력체 하가받고 영등을 했죠. 그래서 야 위험한 산에 올라갔던 하가받고 올라가라 그 말이고 산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도 내려온다라고 신고하고 내려가라 그죠. 올라갔던 하가받고 내려갔던 신고해라 올라갔던 하가받고 내려올던 신고해라 근데 같은 시설군 내에서 이렇게 같은 시설군 같은 시설군 내에서 뭐 같은 시설군 있잖아요. 같은 시설군 내에서 영등할 때는 같은 시설군 내에서 영등할 때는 하가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랬죠. 허가도 필요 없다. 허가도 받지 않는다. 신고도 할 필요 없다. 뭔 마음에 되냐. 건축물 대장에 기재사항을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이 있는데 그걸 변경해서 기재해 주세요. 변경 기재 신청은 해야 한다. 그랬죠. 이때 건축물 대장을 누가 기재해서 관리하겠느냐. 법적으로 그 건축물이 소지하고 있는 지역에 이 건축물이 소지하고 있는 지역에 바로 세종은 특별자시장 제주도는 특별자시도사 그리고 팔도는 시인은 시장 군에는 군수 서울특별시하고 육대광역시에서는 자추구청장 이네들이 건축물 대장을 적어서 보관하고 있으니까 이네들한테 이걸 신청하게 된다. 그리고 건축물을 용도 병행했다는 허가와 신고는 다 이네들만 처리한다. 이것도 꼭 알아주셔야 돼요. 이때 여기 예를 들어서 이 기종은춘물 이렇게 기종은춘물이 있었는데 이 기종은춘물을 애당초 신축할 때요 그 화가 신청서 돼가지고 이건 숙박세다라고 화가를 받아서 건축물사가 끝났고 그리고 사용할 때 사용승을 받았어요. 사용승을 받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숙박세로서 바로 장사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걸 바로 용도를 바꾸려고 한다 용도를 바꾸려고 한다 이걸 용도 변기를 하죠 용도 변경 이때 이걸 수련시서로 바꾼다든가 종교시서로 바꾼다 아니면 이걸 판매서로 바꾼다 이거죠 이걸 용도 변기를 하는데 만약 이 숙박서를 했는데 이게 숙박서를 했는데 숙박서를 했는데 용도 변경하려고 한다 이 숙박서를 했는데 이걸 수련시서로 바꾸려고 한다 수련시서로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수련시서로 용도 변경한다 그러면 이게 내려갔으니까 이거 뭐예요? 신고하죠 또 이 숙박서를 만약 종교시서로 바꾼다 종교시서로 여기 있죠 올라가죠 이거 하고 받아야 되죠 올라갈 때는 하고 내려갈 때는 신고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숙박서를 판매서로 용도를 한다 여기 판매서죠 이거 뭐예요? 같은 시선에서 용도를 변경하죠 이때는 화가도 필요도 없다 신고도 필요 없다 화가도 필요 없다 신고도 필요 없다 뭔 마음에 돼요? 건축물 대장에 게재되기를 지금 숙박서를 했는데 이번에 판매서로 용도 변경했으니까 판매서로 변경을 해주세요 라고 신청해라 그 말이죠 이겁니다 자 여기를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을 하게 될 때 그것이 화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용도 변경하게 되는 바닷면 잡기가 100조금터 이상이다 그리고 대수성공사까지 수반되어서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공사 다 끝나고 나서 사용할 때는 사용승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다만 대수성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500조금터 미만은 별도로 사용승을 받지 않아요 이상일 때만 사용승을 받죠 그 다음에 이 화가 대상일 때만 용도 변경을 하려는 건이 화가 대상이다 그런데 용도 변경을 하려는 바닷면 잡기가 500조금부터 이상이다 그러면 안전성 확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 건축으로 설계 규정을 준위해서 유자격적인 건축사가 용도 변경 설계를 해야만이 그 건에 대한 화가를 받아갈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었죠 여기까지가 용도 변경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잘 받으시고 이 표를 좀 잘 받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437페이지 03번 건축법의 적용대상적이 나갔죠 건축법의 적용대상적이 어떻게 되느냐 가로 1번 건축법의 전면적 적용대상적이 있다 무슨 말이냐 이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 건축법에 있는 규정을 다 적용해라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건축법의 전면적 적용대상이라 합니다 그런데 일정한 지역에서 땅 가지고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는요 건축법상 6가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적은 전면적 적용대상이 안이 제기되겠죠 그 내용을 보겠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건축법 전면적 적용대상지역은 이게 전구에 있는 국토다 라고 합시다 청구토는 크게 도시지역이 있죠 그리고 도시지역이 아닌 관리, 농림, 자유환경, 보전지역이 있죠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 이 건축법에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요 그런 규정을 다 적용해서 건축물을 건축해야 되는 전면적 적용대상지역은 1번 봅시다 도시지역은 전면적 적용대상지역이 된다 또 도시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에 해 지정되어 있는 지구단의 객도 역시 전면적 적용대상지역이 된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 2번 이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에 해 지정된 지구단의 객도의 안적 중 행정구역이 동 또는 읍에 해당하면 그때도 전면적 적용대상이 된다 그리고 동이나 읍에 속하는 서무 경우에는 인구 500명 이상인 경우에만 전면적 적용대상지역이 된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거죠 여기가 육지다 그리고 여기는 제주도 그 다음에 진도 섬이 있잖아요 섬에 여기 섬이다 여기는 육지다 여기 섬에도 바로 도시역이 있을 것이고 용도적상 도시역이 아닌 도시역 여호적도 있을 겁니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 그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가 도시역에서 간다 도시역에 있다 그러면 건축법에 있는 모든 기준을 다 적용해야 돼요 전면적 적용대상지역이 됩니다 도시역은 그래요 이제 비도시역은 어디에요 도시역의 안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지역이 있고 농림벽도 있고 자유는 보증이 있죠 여기에서는요 다 적용하지 않고요 여기에서만 적용을 하게 되죠 도시역 여호적의 계획적이고 상상의 개발을 통해서 조성을 하려고 지구단의 계획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전면적 적용대상이 되어버려요 지구단의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도시역과 도시역이 아닌지 지구단의 계획도 전면적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또 어디도 전면적 적용대상이 되냐 아까 여기 섬도 마찬가지 지구단의 계획이 지정되면 도시역이 아니지만 전면적 적용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역이 아니면서 도시역이 아니고 지구단의 계획도 아닌데 행정구역이 통읍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대지역과 건축할 때도 건축법의 전면적 적용대상이 되니까 여기도 또 여기도 전면적 적용대상이 되니까 여기에 있는 대지 가지고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법에 있는 모든 규정을 다 적혀야 됩니다 여기 섬도 마찬가지죠 여기 지구단이 있겠고요 도시역 전면적 적용대상이 되죠 이렇게 그런데 섬의 경우는 행정구역이 바로 여기 도시역이 아닌 지역에 동에 있다 읍이 있다 그래 이렇게 동에 있다 읍이 있다 그랬을 때 섬의 경우는 인구로 또 구분하고 있어요 인구가 500명 이상이냐 미마냐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그래 동업지역인데 육지는 행정구역이 동업지역이 무조건 여기 있는 땅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법에 있는 모든 규정을 다 적용합니다만 섬의 경우는 동읍이라 해서 다 전면적 적용대상이 되는 건 아니구나 아니구나 인구 500명 이상일 때만 적용한다 이겁니다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죠 전면적으로 이걸 잘 봐주시고 그러면 이제 바로 이 전면적 적용대상직이 아닌 이런 지역에 있는 땅이 있다 도시역 여지게 전면적 적용대상직이 아닌 이런 지역에 있는 땅에다가 바로 이를 대지에다가 건물을 질라고 한다 그러면 건축법 1조업부터 끝쪽까지 다 적용한 게 아니고 건축법상 6개 규정은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한 장 넘어가면 나오는데요 가로 2번이 그거예요 가로 2번 보면 건축법의 일부 규정에 적용이 배제되는 지역이 있다 어떤 지역이냐 2번 건축법의 전면적 적용대상직이 아닌 지역이다 그 지역에서는 2번 건축물 건축 시 건축법상 다음에 6가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6가지 규정을 적용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가지 기역, 니은, 디글,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 이 전면적 적용대상직이 아닌 이런 지역에서 건축물 건축할 때는 6가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데 뭐냐 약자로요 대, 도, 건, 건, 방, 대 이렇게 대, 도, 건, 건방, 대 이 6가지 규정은 전면적 적용대상직이 아닌 대지에다 건축물 건축할 때는 적용하지 않아요 바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규정이 있어요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하는 규정이 있어요 건축선으로 지정하는 규정이 있어요 건축선으로 건축 제한이 있어요 방아조간의 건축물 건축 제한이 있어요 대지 분할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죠 자 그 다음 이제 4번에 1번 봅시다 리모델링이라는 특례가 있는데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태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음 요건 1번, 2번, 3번이 있는데 그런 건 몰라도 되고요 공동태을 바로 리모델링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하여 건축화를 신청하면은 그 가로 안에 봐보세요 건축물의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1조 동호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이 세 가지 규정에 관한 기준을 100분의 120 가로 건너뛰어서 범위에서 완화 중의할 수 있다 그래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태을 애당축 건축하겠다고 건축화시켜 들으면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태 건축할 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죠 그 내용 용적률하고 건축물을 높이지 않 이렇게 올리게 될 때 그걸 규제하는 용적률하고 높이지 않 이 세 가지 규정을 120까지 완화, 적용을 해 줄 수가 있다는 것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가로 439페이지 가로 3번을 보면은 건축법의 적용 완화가 나 있죠 거기 보시면 4명을 줄 거 보실래요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자 동시에 딱 줄 거 봐요 바로 이 4명을 약자로 뭐라고 하냐 가로 안에 써졌죠 건축관계자 이것도 알았어요 건축관계자는 4명을 말한다 건축법상 건축관계자는 허가권자 안 들어가요 건축 허가권자는 안 들어갑니다 그걸 취하시고 4명을 묶어서 건축관계자라 한다 건축법을 공부할 때에 건축관계자가 나왔다 그러면 4명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요 4명을 알고 계셔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을 하게 될 때요 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주인이 있죠 그 사람을 건축주라 해요 이 건축주, 이 건축물 건축을 하고자 할 때 이 자격적인 건축사 같은 분한테 돈 주고 이걸 받아오죠 설계 도서 이 설계 도서를 작성해 준 자가 설계자가 돼요 설계자 설계자 이자도 건축관계자가 되고 건물주인 건축주도 건축관계자가 되고요 이제 이 건축주가요 설계 도서 받아와가지고 이걸 건축 허가권자님한테 건축 허가권자는 특별자시장, 특별자시장수, 자치구청장이 있고요 또 예외적으로 특별시장, 광고시장이 있는데 그네들이 건축 허가권자입니다 이 자가 허가 신청을 하죠 허가 대상은 건축 허가 신청서를 내요 이 설계 도서를 첨부해가지고 그러면 이 허가권자가 기준을 충족했다 허가 내주시는 기준에 맞다 그러면 오케이 해서 허가 내주죠 건축화를 내줘요 허가 내줍니다 그러면 이 건축주는 바로 허가를 오늘 받아왔다 그러면 건축법상 원축주로 2년의 공사를 착수하거든요 공정 3년 이내 들어갑니다 다만 정당한 사회 있으면 착수간 1년 연장할 수 있어요 만약 그 기간에 안 들어갔다 하면 건축화를 취소해버려라 이렇게 됐거든요 취소를 당하지 않으려면 공사 들어가야 되겠죠 이때 공사를 하고자 할 때는 이 건축주가 이게 30억짜리 건축공사건이다 그러면 공사를 전문을 하는 시공자 있죠 공사 시공자에게 야 계약을 체리해서 공사 그거 해주라 설계 도서 주면서 이 도면에 맞게 공사를 해서 나한테 건축사 다 끝나면 나한테 넘겨주라 인도해주라 그래서 공사 맡기죠 공사 맡아가지고 공사라는 시공자도 건축공사에 들어가요 이 시공자 30억짜리 계약을 해서 공사해서 건축공사 완성되면 건축주한테 인도하기로 돼 있다 그 30억 범위에서 자기 이익도 챙기고요 건축공사도 들여서 하겠죠 이때 이 공사 시공자는 30억짜리 공사 맡았다면 이익을 많이 낸기려고 애를 쓰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비용을 최소화시켜야 되겠죠 비용을 최소화시키려면 여러 가지 건축 자재의 내용을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하면 되겠죠 그러다 보면 부시공사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설계 도서에는 기동 하나 세울 때 철근 20개 넣어라 몇몇 자 넣어라 했는데 지 마음대로 그냥 철근 가늘고 한 15개 넣어가지고 빼먹어버린다 그러면 자기에게는 이익이 남지만 이 건축 쪽에는 손해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런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하여서 이 바로 시공자를 감동하는 감리자를 보내죠 공사 감리자 감리자를 보내서 공사 똑바로 하도록 감동을 합니다 이 자도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관여하는 관계자되요 그래서 이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관여하게 되는 관계자를 건축 관계자라는데 건축 관계자는 4명을 말한다 건축주 설계자 그리고 공사 시공자 공사 감자가 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허가권자는 아니다 건축 관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공사 감자 있지 않습니까 공사 감자는 때로는 건축주가 지정해서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허가권자 시에서 보내기도 합니다 이때 감자가 공사 현장에 들어와서 시공자를 감독하면서 시공자가 설계 도색을 맞지 않게 공사하고 있다 그러면 위반이죠 그때 이런 시공자의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게 되면 공사 감자는 시공자에게요 똑바로 좀 하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이렇게 요청을 하기 전에 미리 그 위반된 사실을 건축자한테 알려요 보고를 합니다 미리 알려요 그리고 공사 시공자가 똑바로 해라 라고 요구합니다 똑바로 해라 라고 요구합니다 그래도 계속 밀어붙이면 바로 서메로 공사 중계라를 요청할 수 있어요 공사 중계를 요청했는데 끝까지 밀어붙인다 그러면 이 공사 감자는 그런 내용을 허가권자한테 보고를 해서 바로 행정처를 내리도록 해버립니다 이렇게 만약 이 시공자가 성실 시공해서 공사가 순조롭게 전개된다 그러면 이 공사 감자는 공사가 그 공사의 정도 공정이죠 공정이 중간 정도 일어났다 그러면 중간 감리 보고서를 작성해서 건축자한테 줘요 또 공사가 다 끝났다 그러면 공사 완료 감리 보고서를 이 공사 감자가 작성해서 건축자한테 줘요 공사가 다 끝나면 이제 감리 완료 보고서가 작성해서 일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 공사 시공자 완성된 이 건축물을 건축자에 인도해 줬다 그러면 이 건축자가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고 싶다 제3제 사용을 하게 하고 싶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자 할 때는요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사용을 하고자 할 때는 사용 좀 합시다 라고 사용 승인 신청서를 내야 돼요 사용 승인 신청서를 누구한테 드냐 허가권자가 냅니다 허가권자가 사용 승인 신청서를 받았다 그럴 때에 이 사용 승인 신청서에는 이 감리자한테 받았던 공사 완료 감리 보고서 공사 완료했다는 감리 보고서 이것도 들어와 있고요 감자가 지정된 건 또 공사 완료 도서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걸 처음으로 들어가면 허가권자가 7일 내에 검사를 해가지고 이게 들어왔던 서류가 작업하게 작성됐는가 또 공사가 설계 도서도로 시공됐는가 이걸 검사에서 합격하면 바로 사용서를 줘요 사용서를 주고 건축물 대장을 작성해서 바로 보관하게 됩니다 이때 그 건축물 대장은 아까 특별자시장, 특별자도사, 시장수, 자치구청장이 작성을 하죠 그래서 그네들이 보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 아무튼 이 건축 관계자는 4명이 있다는 것 건축조, 설계자, 공사, 시공자, 공사감자 이 건축 관계자는 건축공사 현장에서 이 건축 관련 법령을 정해서 공사를 하게 될 때 좀 부작용하다 그러면 이 규정을 좀 완화 좀 해주세요 라고 허가권자한테 요청할 수 있다는 것 허가권자는 건축사 7명이 있습니다 자 그걸 보겠는데요 건축조, 설계자, 공사감자, 공사시공자 이 건축 관계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 이 법은 건축법이에요 건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으로서 바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법, 이 법이 건축법이다 건축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누구한테 요청할 수 있다 허가권자한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래 허가권자에다 줄 것이고 허가권자는 누구가 있냐 허가권자에다 줄 것이고 그것 다 하나 써놓으실래요? 허가권자가 누가 있는가? 허가권자는 우리 이 기본서 454페이지 있습니다 그것 다 써놓으세요 454페이지 454페이지 그래 이렇게 454페이지 가서 보면은 454페이지 건축 허가권자에서 원체, 특특, 시장수, 구청장, 입원, 예회, 특별시장, 광시장 이렇게 있죠 그래서 총 7명이 있어요 가로 1번과 2번 원체가 A를 묶어쳐가지고 허가권자는 총 7명이 있는데 7명 중에는 도의사는 안 들어간다 써서 X 도의사 아니다 국토교통부장관도 아니다 6, 7명만 건축 허가권자로서 등장한다 이 자들이 허가권자이지 도의사는 절대 아니다 국토교통부장도 절대 아니다 이 정도를 일단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439페이지 허가권자 하면 7명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자들한테 요청할 수 있구나 이 정도를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용어의 청의를 살펴보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